주말에 부동산 임장으로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거예요. 데이트 코스가 되기도 하고요. 치열한 경매 시장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약 12억 원. 청년들에겐 닿을 수 없는 꿈이 됐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노력도 안 하게 되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그냥 로또에 맞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이번 생에 집장만은 글렀다. 이렇게 자조적인 말들은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을 대변합니다. 죽어라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모아도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를 사기는 힘든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임장 데이트를 향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잖아요. 횡단보도 하나만 딱 건너면 여기 역으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데 집에서 한 2분이면 진짜 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맞은편에 마트 보이잖아요. 제형마트가 진짜 최고예요. 필요한 거 바로 바로 앞에 살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안에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은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아플지 몰라. 그럴 때는 병원에 가깝게 있는 게 너무 좋지. 시청 있고 그다음에 법원 있고. 세무서 있고. 관공서가 있다는 거는 그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 관공서가 다 모여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위치였습니다. 두 사람 직장의 딱 중간 지점에 경기도 안양에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의 인기는 뜨거웠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을 사는데 그 거금을 들여서 사는데 집은 보호 계약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사진을 요구를 했었고 부동산에. 근데 그 사진이 오는 도중에 매물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탓인 거죠. 그게 다 저희가 뺏긴 연령대가 저희하고 또래였어요. 신혼부부라고 들었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부부가 먼저 계약금을 넣어서 무산이 됐는데 그때가 사실은 정말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마지막 매물이었던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니 아파트 값은 석 달 만에 3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5월 김진현 씨는 이 집을 약 4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영 끌을 한 거죠. 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다 끌어와서 이 집을 사게 된 거죠. 지금 2억 9,700 정도 거의 거의 맥시멈이 3억인데 거의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쓴 거죠. 일을 하시면서 계획 막판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체증 시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촌형생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금액이 적다가 나중 갈수록 이제 금액이 높아지는 또 지불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납부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약 10년간 일해 모은 돈도 보탰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액은 현재 한 달에 75만 원.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정말 격렬한 반대가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말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결혼은 안 했는데 왜 집부터 사냐.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부모님 세대들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친구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제 친구도 수원 쪽에 지금 그래서 아파트를 그렇게 샀어요. 결혼은 지금 전혀 결정이 된 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전세로 살다가 집을 장만하는 건 이제 옛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뒤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집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를 때는 어떡해요.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떤 사이클처럼 옛날에 됐다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이클이 깨진 거죠. 전세도 너무 비싸졌어요. 사실 이들이 서둘러 집을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 한 아파트. 김하은 씨가 학창 시절에 살던 곳입니다. 2015년 하은 씨 부모님은 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도 잘 모르고 이랬어서 그냥 주춤하니까 이제 팔아야 될 때인가 보다 싶어서 팔았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매매되고 있는 건 3배 이상이고요. 매매가가. 전세만 해도 전세는 1, 2년 사이에 전세는 2배가 올랐어요.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사이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았던 6년 전보다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당시 아파트를 판 돈으로는 지금 이곳에 전세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연장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매물을 새롭게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집이 하나 있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출을 받아 인근의 전세집을 어렵게 구한 상황. 재계약 시기가 되면 아예 이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집도 없고 전세도 구하려고 하니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총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집이 없었다는 거 내가 집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한 개만으로 뒤떨어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 되게 뼈 아팠어요. 온 가족이 다 너무 아팠어요. 되게 너무 후회를 엄청 많이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몇 년 사이에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우리의 모든 생활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가족 친구라든지 모든 생활 모든 게 다 그 동네에 있는데 거기 살 수 있다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20, 30대가 늘었습니다. 20, 30이 주택시장에서 주력 세대로 떨어지면서 서울보다는 비서울 그리고 강남보다는 비강남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이 부상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싼 집들도 결국은 비싸진 꼴이잖아요. 주택 가격의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 정부는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게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사실은 내 집 하나 실거주하고 싶은 집을 하나 갖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거의 비난하다시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집이 없나요? 집 있으실 텐데. 정부에서는 집 사지 말라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다 집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해서 집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끌에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청약 홈 캘린더를 무조건 띄워놨어요. 청약은 몇 개나 넣으신 것 같으세요? 열 몇 개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많이 청약을 넣어봤으니까 아는데 절대 저희 나이에서는 당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추첨 말고는. 현행 주택청약 제도의 기반은 가점제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살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진현 씨는 0점. 모든 항목이 4, 50대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고려해봤지만 여기도 경쟁이 심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 작년 말에야 자녀 수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현 씨가 아파트를 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세는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값 하락 조짐이 보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큽니다. 아직까지도 좀 불안해하세요.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맨날 전화 오시면 괜찮냐, 지껏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거든요. 저는 어차피 실거주를 하는 목적이라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물론. 부라지. 절대 떨어지지 않아. 굉장히 환명했지. 지난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40%를 2, 30대가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서울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주로 샀을까요? 노원구, 또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등에서 매수가 많았는데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서울 외곽의 틈새 지역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를 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지난 추석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2, 30대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진짜 오랫동안 내 이 여부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것은 6억 자리가 서울 시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14평, 18, 19 이런 형이 있다 보니까 그게 6억 이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구로구가 좋아서 왔다고는 못 보는 거고요. 단위 모든 세법이라든가 세제 이런 게 6억 이하만 최초 구입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저금리에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 30대는 어떻게 부동산 매물을 찾았을까. 어떤 날은 문의 전화가 막 쇄도하는 날이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은 어떤 유튜버가 여기를 찍은 거예요. 가산동아파트를 사라고 찍었대요. 그것도 되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계속 전화가 와요. 얼마냐. 전세는 얼마냐.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냐. 교통의 불모지에 환경 노선이 생긴다. 관악구. 과연 관악구에 품은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지금 사도 돈 버는 서울 아파트 시리즈. 금천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노도강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치동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학원도 있게 되면서 편하게 좀 이루어져서 가격이 꾸준하게 오른 곳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 그러다 보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지역에 젊은 층의 영끌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부모 찬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사가지고 부모가 보태주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대미지는 있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대출을 받건 증여를 받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했어.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 작용증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증여인데 실제는 증여가 아닌 것처럼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새송을 하는 식으로. 옛날에 출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과거 같으면 부모가 돈 줬을 텐데 대출 받고 나중에 받아요. 부모들이 와서 그냥 편법 증여였죠. 어떻게 보면 증여 쌓은 데는 증여였죠.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 더 비율적으로 많다고 봐야겠죠. 서울과 경기 일부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서 내야 합니다. 우리는 소병훈 의원실을 통해 지난 4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20, 30대의 자금 조달 계획서 40만 7,488건을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 지난해 20대의 주택 매입 비율은 4년 전보다 238% 증가했습니다. 그중 25세 미만은 증여나 상속이 포함된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20년 경기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을 산 25세 미만 2명 중 1명이 증여나 상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버 부모 세대들은 주택 투자를 통한 아파트 투자를 통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자본들을 많이 늘려왔거든요. 자식들이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20, 30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을 장만하지 못한 청년들은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험자들의 세계로 알려졌던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20, 30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많아요. 많아진지는 한 5년, 8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많아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경매 시장은요. 여기가 부동산 시장보다 더 폐쇄적이고 정보력이 더 어두워요. 서울 사당동. 퇴근 후 매일 1시간씩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는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약 20제곱미터 6평 남짓한 전세집에서 자취를 하는 최영빈 씨.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착실하게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값이 치솟으며 믿음은 깨지고 많았습니다. 처음에 매료가 됐던 게 부동산 바겐 세일장이 경매다라는 강의를 일부러 봤었고. 부동산 바겐 세일장이 경매다? 네. 그리고 이미 살 때부터 싸게 사니까 하락장이 와도 좀 버틸 수 있다. 그에게 경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영빈 씨는 지금까지 6번의 부동산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생각보다 경매장에 가면 어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노리는 물건들은 뭐예요?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6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들 내 집 마련이 좀 시급해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경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경매장 갔는데 38명 넘게 오고 아파트 이런 걸 보고 지금은 너무 광기다 이런 생각에 하락장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됐죠.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가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영빈 씨의 직장과 가까운 곳입니다. 저기 12층입니다. 경매 매물은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이거 우편물 있는 거를 보면 아직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낙찰받아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입주가 어렵습니다. 문에는 가스 검침 안내장이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녁에도 와보고 지금 낮에도 와봤는데 소음이나 시끄러운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주변에? 입지는 가장 중요한 역이 이제 송실대 입구역이 한 10분 남성역도 걸어서 한 15분 있고 버스가 여기가 종착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도 있고요. 2호선 가는 것도. 이 아파트의 시세는 9억 원이 넘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영빈 씨는 나머지 자금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매로는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아파트의 경매 최저가는 7억 6천만 원. 시세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가격입니다. 영빈 씨가 그 가격대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9,800만 원이어서 수익률이 97% 정도 됩니다. 가상 화폐에 투자해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4천만 원에 3백만 원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정말 팔까 갈까 하다가 팔지 않고 계속 3년을 버티니까 이제 올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취방의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입찰 날 영빈 씨가 경매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매 법정 복도에 청년들이 여러 명 보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영빈 씨. 입찰가를 얼마로 쓸지 고민입니다. 가격을 높였으면 좋겠지만 자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아파트를 두고 30대 3명이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잘 안 됐어요? 아 네 아쉽지만 폐차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7억 6천 최저가였는데 8억 3천에 약자를 받으신 분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금액 범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고 다음 기회를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 친구나 제 지인분들 자식들이 이제 경매 막 지어놨다가 사고 쳐가지고 수습 페달을 하고 저 찾아온 게 저번 따름한 세컹 맞거든요. 그 사고라는 게 뭐예요? 세입자 대학력 계산 안 하고 낙찰한 거. 낙찰을 5억짜리 물건을 6억에 받았는데 세입자한테 4억을 줘야 된다는데 눈이 안 들겠어요? 그게 10억이 되는데. 처음에 경매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걸 분석도 해야 되지만 그 분석 서류상에 법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실 힘들어요. 서울대 입구역이 있는 봉천동. 29살 김동완 씨는 지난해 이곳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 채 샀습니다. 여기 옛날 빌라도 있고. 여기서 안 보이는 쪽인 거죠? 네. 몇 평이고 얼마에 사셨어요? 여기가 전용 면적으로 5평 조금 안 되고 정확히는 4.62평이고 매매가는 6,600만 원이었어요. 동완 씨가 들인 돈은 1,100만 원. 전세를 끼고 이른바 갭 투자를 했습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투자를 한 겁니다. 저렴한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싶었던 매물이 이거 딱 하나였어요 사실. 근데 갭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리스크가 있죠.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그 다음에 바로 안 맞춰졌을 때 이제 현금을 여기 고스란히 돌려주시, 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리스크는 제가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 30대의 거래 중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 비율은 약 60%가 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거래는 약 31%. 평균 대출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빌라를 사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지난해 많아졌습니다. 전세 생활을 하던 동환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동환 씨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목동에 있는 이 빌라를 1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한 게 평생 한이세요, 지금. 밑에 부하직원이나 동료분들은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한 채든 두 채든 사놔가지고 이렇게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이런 격차를 좀 줄여보자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는 지난해 동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식당 운영을 하며 주식 투자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운영이 어려워져 접은 상태. 그렇다면 집은 어떻게 장만한 걸까? 돈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그리고 주식이랑 코인으로 번 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얻은 수익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약 3천만 원을 투자한 결과 8개월 만에 돈이 두 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집을 사려니까 이미 천정무지로 값이 뛰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따라 잡으려면 내가 근로소득만으로는 안 되겠다. 첫 번째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위험성 있는 투자도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년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는 집을 사기 위한 마지막 사다리로 여겼습니다. 20, 30대 10명 중 4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 과정에서도 가상화폐로 자금을 마련한 내역들이 발견됐습니다. 20, 30이 부동산을 할 때는 코인을 빼놓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돈이 있건 없건 인생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가진 걸로 어떻게든 풀리려고 방법을 찾다 보면 코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위험성이 큽니다. 33살 신정우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2억 원 더 밀렸습니다. 순식간에 10% 20% 정말 돈을 벌 때는 갑자기 5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멈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20억이 되어버리니까 30억 40억 50억까지도 갈 수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하락장에는 어디를 넣어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대출을 해서 코인에 물을 타고 여기가 떨어지네? 빼고 저기 물을 갖다 넣으면 거기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면 1년이 걸리지 않았고 그때 이미 제가 코인에 투자했던 돈은 다 잃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가진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고시원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청년들의 꿈들이 내 집 하나 구하는 그게 꿈이 되어 걸렸어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집을 못 사니까 계속 친구들은 코인이라는 방구석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볼 수 없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한 걸 알지만 가상 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청년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청년들은 영끌이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월세가 약 5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면 청년들이 자력으로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월세살이를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끌이라는 거는 좀 많이 와닿지 않고 저는 이제 좀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사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끌조차 사치라고 말하는 노별이 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윤 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논현동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반지하 원룸입니다. 강남의 한 반지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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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살 임지윤 씨의 집입니다. 강남의 한 반지하방. 약 23제곱미터 7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강남의 한 반지하방입니다. 강남의 한 반지하방에 선정입니다. 지난해 지윤 씨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기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한 언론사에 채용돼 서울에 오면서 급히 방을 구한 게 이곳이었습니다. 좋은 기자가 되고 싶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적금을 10개 가까이 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비싼 월세 때문에 옥돈 마련이 어렵습니다. 편의점 음식을 그냥 빨리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라면이나 그냥 하루에 정말 배고플 때 한 끼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자. 돈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해보자.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면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면? 그런데 그만큼 이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러면 그냥 돈을 잃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잃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게 200만 원이 되면 저는 힘들어지거든요. 취업 후 1년 가까이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은 천만 원 정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벌레가 보이거나 빨래가 안 마르거나 조금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더 넓은 집에 그리고 좀 층수도 올려서 햇볕도 더 잘 되는 곳에 살고 싶다. 지금처럼 살면은 나은 집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약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민 이런 게 좀 있죠.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역세권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현재 모집이 진행 중인 곳은 두 군데입니다. 원룸형은 지금 방보다 좁고 임대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공실이 있는 건 투룸형인데 월세가 70만 원에 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공실도 지금 없고 신청도 다 마감된 것 같으니까 보니까 공급도 그만큼 안 돼 있는 것 같고. 반지하 방도 몇 달 뒤면 비워줘야 합니다.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배치가 이건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방 모양은 이상하지만 월세는 지금 반지하 방보다 비쌉니다. 다음은 전셋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1억 2천에 전셋받은 거예요. 대출받은 거고. 복층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구조가. 여기 침실로 쪽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래층에 밑에를.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년 전세 자금을 빌려주러요.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이자가 굉장히 싸고. 그게 된다면 전세 물건이 있으면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저렴하게 먹히죠. 여기 근처에 있나요? 전세가. 전세가. 전세가 나오면 나가요. 여기는 오피스텔이 거의 수익형이에요. 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없다고 보면 나오면 바로 우리 청년들이 그냥 불티나게 전화가 와요.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감당하기 어려운 서울 집값. 새 집은 지어지는데 방 한 칸 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서울에서 치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지하철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약간 날 정도로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10년을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월급 오르는 것까지 계산했을 때 2, 3억을 모은다 하면 지금 서울에 집을 그럼 내가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삽니다. 죽여서 지옥고라 부릅니다. 신정우 씨가 사는 곳은 창문도 없는 한 평짜리 고시원. 20만 원 후반대의 방입니다. 월세 3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반지하 방이 또 주변에 있더라고요. 사실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난방비도 따로고 전기세 따로 그리고 물세도 따로 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다. 고시원 생활의 낙은 물고기를 키우는 겁니다. 좁은 어항에 갇힌 물고기가 자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듯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일반적인 자기가 번 돈으로 충당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이런 물고기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이 여왕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배달 라이더 생활을 하는 28살 홍성관 씨에게도 내 집 마련은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사야겠다? 사야겠다요? 꿈도 못 꾸죠. 요즘 청년들이 지금 배달 일하면서 쿠팡 일하면서 홀서빙 하면서 아파트 2, 3억억 벌기가 내 인생을 정년까지 다 쏟아버었을 때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당혹스러운 게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상 이제 뭐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야 되고 하는 구조인데 지금. 사실상 여자친구한테 좀 준비되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준비가 언제쯤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막막해요. 같은 2, 30대인데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거나 자기가 가진 현금만으로 집을 산 2, 30대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 경기 주요 지역에서 비단 푼 없이 집을 산 2, 30대는 10%에 달합니다. 그 지역의 집값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부가 쏠리고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자마자 집을 사기도 하고 그런데 거꾸로 어떤 청년들은 계속 지옥고나 다가구 주택을 전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제, 결국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는 이 문제는 청년들이 해일조선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런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택하는 건 자포자기, 이런 것들을 계속 두어서는 사회 재생산 문제를 떠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 빵살이를 하며 작칠이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던 시절은 머나먼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취업과 내 집 마련, 결혼까지 포기한 게 많아 M4세대라 불리는 청년들. 암울한 현실이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순적인 말인데 포기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결혼도 하고 싶고 집도 더 큰 데로 계속 옮기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는 게 아니고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포기를 했다고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지금 청년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실효성 있는 내용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역세권의 몇 십만 가구 혹은 저렴한 주택 몇 십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서울 시내에 가서 보면 4평짜리 청년 주택도 있거든요. 물량도 중요하지만 집다운 집에 살아야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 대선에서 정체적인 노력을 기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의 청년 주건한 문제가 주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집은 많이 존재하지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언발의 오줌누기식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많은 주택들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주택 공급 문제가 아니라 주택의 소유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 30대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찬스로 서울의 아파트를 거뜬히 사는 청년도 있고 지옥골을 전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좁힐 수 없는 격차 속에서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신 20대 남성 여성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